대나무숲이 내뿜는 피톤치드 농도가 도심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진주에 있는 시엄림 대나무숲에서 피톤치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 1세저곱미터의 하루 평균 3.11마이크로그램으로 도심의 7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편백숲의 피톤치드 농도보다 0.9마이크로그램 정도 낮지만 소나무숲보다는 0.6마이크로그램 높은 수치입니다. 연구팀은 진주 시엄림 대나무숲의 피톤치드에는 피로회복을 돕는 성분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 등이 주로 포함된 것으로 분석돼 건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